여기는 지금 배초량이 아주 잘 자라고 있는데요. 그 아래에 제가 수박을 심어놨는데 수박은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 배초량이 너무 우거져서 수박이 제대로 못 크는 것 같아요. 이쪽에는 지금 포도나무가 있는데 지금 포도밭도 봉숭아가 키가 엄청 커가지고 포도나무가 지금 그 속에서 지금 다 가려진 것 같아요.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. 꽃이 조금 이제 피기 시작하지만 수박을 위해서 배초량은 좀 정리를 해줄게요. 이거는 잘라도 또 올라오니까 배초량은 좀 정리를 해줘요. 잘 모르겠어. 잘 모르겠어. 잘 모르겠어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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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두 their priorities 홍 camper 집에서 고두가 갔다왔어요 맛있다 하심이 옆에 가면 들려 하심이 옆에 가면 들려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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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심을 자유로우 ca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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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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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